저거 보다 약한 생각해보니까 분노보다 약한 카드가 꽤 많네 천둥 철회파둥 드롭킥 이렇게 세 갠가 사신도 있네 몸박도 쳐야 이돌 6pp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패턴이 졌다구로 뜨면은 와 얘네 파티도 잘 짜왔네 흘려보내기 아니다 뚱땡이 없는것만해도 다행이지 진화 어느정도 모양새는 갖춰졌네 진화구상 순수 병진화 이 극 이돌 6pp 각 스스로 피 깎는 카드에 있어야 좀 더 편할텐데 의심 참 크리스다 치가 치가 아니 pp가 일수도 있지 그래 어째서 pp가 잡혀야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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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쎄지는데 그러면 100에서 가 그 판단 순식간에 영코만듬 쳐받는 재수가 있네 면 쎄지 향로 똥뿜기 아니 갓 뿜기 빗뿜기 라이트 브레스 면 쎄지 제거 예 의심하지 말지요더 실력갬 면 쎄지 복스전 못할만한 덱은 아닌 덱 자 면 쎄지 타쏄지 3카카 5스텍 쌓아왔으면 눈물이 났겠네 젠장 이도류 pp를 못했네 아니 이도류님 이도류 인마 도라이 아냐 끝 흠 흠 ind 2 3 2 2 3 와 불 뿜기 맞아야 pp 코스트 가는데 아 야테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 때리라고 조란냐 됐다 어우 1 곱하기 2 내분호를 맞봐라 특 1 곱하기 2 예 잘 봤구요 또리케이드 사신 잔혹성 뜨지 여기서 잔혹성 먹자 잔혹성 이런 징끈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고 봐야겠지 이 약뿐 대신 귀여운 약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뿐 대신 귀여운 약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투 최변이나 이거 전투 최변이나 그 뭐구구 재물이나 이런거 좀 나와줘야 템포가 좀 향로 안쓰었다 좀 더 안쓰고 지구 잠시 지납 지납 지구 난관 주판 주판 야 주판 나왔으면은 조금 희망 생긴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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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맞아야 PP 코스트 났었는데 아니 그냥 때려잡지 뭐 약혼도 있는데 약혼도 있는데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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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모르겠습니... 일단 있습니... 주판을 어디에다가 걸자야 저렇게 많이 발동하지? 어린 더미에 하나는 있어야... 흑은새 잡녀... 흑은새 잡녀... 흑은새 잡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호가 떴으니까 목박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와주면 좋다고 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물 언제 줌? 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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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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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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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Anne... 아... 얼른... 큰 그림이 되어버린 혐 에서는 사스테인 맞춰라야 에서는 사스테인 맞춰라 에서는 사스테인 맞춰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약점을 겁내게 분석하는 아이언클레드 살려놓고 약분 돌리고 1, 2, 3, 4, 4 스텝, 9 스텝 매우 편안. 2, 3, 4, 5 스텝 매우 편안. 정혼돈이 낫겠네. 연타? 정혼돈이 낫겠네. 화상 꺼져. 금이 3만 6. 정혼돈이 낫겠네. 최강두천. 하지만 향로가 등장하면 당호도가 쌓이지. 아... 아...결국 PP로 잡아야 되네... 좀 남겨놓을걸... 다 마친... 다 마친... 상패진대 약점 분석좀 하자 아우 답답해 됐다 창 딱대 수고 연압 근데 또 저거 해야되네 그냥 로스트핸너 줘야돼 네 뭐 어차피 심장전에서는 안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돌이오 pp로 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쌌 스테기나 깨질 아닌가 펜초 묵감각 묵감각은 필요가 없다 보여 안 돼 이제 안딱했다 이제 얻어놓고 다이로 다이소 다이로 다이소 참모를 두번씩 돌려야preh당 끝 심장 퍼졌다 약분 그래도 남겨줄까 자식 가끔씩 양푼도 바람좀 써야지 이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 힘이 사나오르고 소멸도 안하네 가끔씩 여행 아니야 슉 승리 승리 2700점밖에 안돼 이거 주판이 다했다 근데 아이 참호도 따리 참호 주판대 승리 근데 향로가 없었어도 죽었을 것 같다 베게에도 도움됐고 이렇게 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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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